금청금청 금날의 아트홀에서 함께하는 IATV 라이브쇼 이번에 준비된 무대는 계속 넘치는 여성 가수들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미성의 목소리에서 거친 허스키보이스 또 락커를 연상시키는 파워 넘치는 음색까지 다양한 음색들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? 궁금점도 많아요 제가 알아서 다 얘기할텐데 바로 열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라는 거죠 또 어느 정도의 원숙함으로 무장된 그야말로 중년의 힘이 느껴지기도 하는 무대인데요 한 분 한 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먼저 아름다운 미성에서 유일자 황진희 씨부터 만나 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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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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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당신이 출신 가듯이 멍키던 당신 당신의 출신 가듯이 멍키던 당신 한 잔을 때려 당신 손에 쥐어들어요 당신께 맡아친 내 손자 달빛아니 모았던 듯한 제 멋대로 커져버린 맘 한 잔 그 사람도 아려요 이리저리 찾는 사람 이제 찾는 것 있을까 정말 이보시든지 참아버리지 말아주세요 빛이 뭐해 죽지도 않아 한 잔을 찬적하는 날 눈물로도 빠지지 않게 다시 한 번 깨워주세요 당신께 맡아친 내 손자 달빛아니 모았던 듯한 제 멋대로 커져버린 맘 한 잔 그 사람도 아려요 이리저리 찾는 사람 이제 찾는 것 있을까 희망이 모든 시간을 참아버리지 말아주세요 빛이 뭐해 죽지도 못해 당신이 참아버리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참아버리지 말아주세요 눈물로도 빠지지 않게 다시 한 번 깨워주세요 다시 한 번 깨워주세요 새해 종은 새해 종이 새해 종이